2023 MBC 방송 연예 대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병재 씨가 Are you ready? 어 그 장갑을 왜 끼는 거죠? 준비됐죠? 자 놀면 뭐하니?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주우재 주우재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허당미 넘치는 매력의 주우재 씨는 몸 개그, 코믹 분장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사실성인의 자세로 큰 웃음을 자아내며 놀면 뭐하니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젊은 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주우재 씨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큰일나 제가 정말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저는 아직 시상식이라는 공간이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무려 우수상이나 되는 상을 주셔도 되는지 너무 일단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 어 제가 진짜 놀랍게도 며칠 전에 또 K사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 이게 하나만 제가 받아도 무거운 상인데 두 개나 받은 안 그래도 무거운 걸 못 듣는데 제가 이거를 두 개나 받았다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무게감이 엄청났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우와 예 뭐 재석이 형이 자주 전화가 오십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저기 뭐하냐 예 집입니다 어 싸가지 없다 예? 어 이런 대화들만 주로 나누는데 어 요즘에 정말 자주 전화가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어 니가 들어와서 그 동생들이 너무 편해하는 것 같다 전 사실 제가 놀면 모하니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합류를 하면서 제가 가장 목표로 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한 큰 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 진짜 믿기지가 않는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제작진 여러분 놀면 모하니 제작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어 내년에 진짜로 저희 멤버들 우리 재석이 형, 하하 형 이경희, 진주, 미주 저랑 같이 정말 예 열심히 해서 재밌는 웃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